자 그 다음 지금 봐 볼게요 자 drawing can add value 자 무언가를 이 그리는 것은 자 그림은 그림은 가치를 더 할 수 있다 가치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 이득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모함으로써 by connecting cognition 자 연결 한대 의 어떤 인식을 투 피지얼로지 어떤 생리하게 어 인간의 어떤 생리 그리 그리고 engaging others and 다른 감각들을 관여 시킴으로써 이득이 될 수가 있다 어 그림이라고 그가 그림이라고 하는게 다른 감각들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있죠 오감을 갖다가 어 어 관여 시킨대 관여 시킨다 라는 얘기는 활용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드라잉 디벨롭 데이 렉션 시의 위더 리더 자 좋은 그림은 그거 그들의 관계를 발달 시킨다 음 독자들과의 관계를 from d 이 미션 아이 컨텍 언 월 처음에 그 눈 접촉 으로부터 계속해서 어 자 뭐하기 위해 이제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결과 용 법으로 해석하는게 더 나은데 그냥 우리가 목적이 쉬우니까 뭐 뭐하기 위해서로 하자 드라잉 끌어당기다 어더 센스 자 다른 감각들을 어 다른 감각들을 끌어 근데 목적으로 해석하니까 참 해석하기가 좀 그렇다 그냥 결과로 하자 자 결과 용 법으로 해석을 할 때는 여기가 다짜로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를 발단 시켜서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자 그래서 그 독자 처음에 그러니까 그림을 눈으로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각을 얘기하는 거야 음 이거 시각 처음에 그림은 당연히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른 감각들을 또 끌어당긴대 자 감각을 꾸며야 되겠죠 which then start working together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는 감각이야 그러니까 시각과 함께 to give the picture greater meaning 그 그림에 더 큰 의미를 주기 위해서 기브가 이제 다형식 동사로 사용된 거죠 이럴 때 워크는 작동 하다 3번 이라고 할게요 여기 v 라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은 처음에 당연히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각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시각을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야 자 good map make a 좋은 지도는 자 좋은 지도는 만든다 자 너가 사역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원형 부정사가 온 거겠죠 자 won't touch the image 그 이미지를 만지기 원하게끔 만든다 좋은 지도는 자 find interrelationship 그래서 관계를 찾아보고 talk to the person next to you 네 옆에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자 if you ever been in London 너가 런던에 있었던 적이 있다면 you may recall 너는 아마도 회상해 볼 것이다 just how tactile the tube map is 그 튜브 맵이 얼마나 tactile 자 tactile 하면은 촉각의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맵이 도대체 얼마나 촉각적인지가 뭔 얘기냐 그래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자 it invites you to trace your root 그것은 너가 그것의 경로를 추적하게끔 한다 invite 오형식 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1번이라고 할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이럴 때는 초대하다라고 해석하기 힘드니까 그냥 일반적 오형식으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자 너의 경로를 추적해 보게끔 한다 with your finger 너의 손가락으로 to share your perspective on it with your traveling companion 너의 너의 여행 그러니까 이동하는 동료와 함께 그것의 너의 관점을 공유하게끔 한다 A B 그 다음 C to annotate it with addition reminder and dodo 자 그 다음 annotate 하면은 주석을 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석을 달게끔 한다 어 그래서 추가적인 것 상기시켜주는 것 그리고 낙서로 자 그럼 또 튜브 맵이 뭔지 좀 되게 헷갈리지 잠시만 자 튜브 맵 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생각하면 되요 지하철 노선도 어 이게 튜브 맵이야 그럼 이제 튜브 맵에다가 이게 아까 뭐 뭘 추가로 더 하고 손가락으로 따라가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 그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충무로에 있어 충무로에서 총신대 입구까지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뭐 내가 이제 옆에 같이 가는 친구한테 약수역 가가지고 여기서 갈아타고 삼각지로 가자 그 다음에 요거 타고 총신대 가는게 낫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아니야 이때 그 요 이게 5호선인가 어 이거 5호선 타는게 나 이게 6호선인가 아 헷갈린다 하여튼 요거 그냥 충무로에서 고속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총신대 입구로 가는게 낫지 그러면서 내가 아 여기 총신대 입구에 막 이렇게 뭐 동그라미도 이렇게 막 동그라미 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기다 별표 치고 여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방금까지 이야기했다 그 내용이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맵 이게 지도잖아 지도 그지 그러니까 아까 이게 얼마나 촉각적이냐 이거는 이게 친구한테 이게 손이랑 손가락으로 생각해봐 친구한테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야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는게 좋은 거야 이게 더 빨라 타봤더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 자 이해 되겠죠 자 리슨 스터디스 해브 쇼운 최근에 연구는 자 보여준다 how even doodling can aid recall and environment 어떻게 심지어는 이 낙서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회상하는 것 그러니까 기억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관여를 관여라는 얘기 여기서 관여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영어는 end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같은 거를 두 번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인바브먼트는 감각에 관여 그 결국은 그 기억해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리콜을 얘기하는 거야 인바브먼트도 예전 GM의 부회장이었던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I can look at old sketch done in meeting 40 years ago 나는 40년 전에 모임에서 회사 모임에서 행하여진 오래된 스케치를 바라볼 수 있다 회사 모임에서 뭔가를 쓴 거야 이제 노트 같은 걸 기록했겠지 옛날에는 당연히 종이에다 했겠지 and experience 그리고는 경험할 수가 있다 southern recall of the room 그 방에 대한 갑작스러운 회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 the table, the voice, 탁자, 목소리 그 이야기는 저기 뭐냐 이제 예전에 썼던 그 노트 같은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딱 펼쳐 자기가 거기에다가 뭐 이제 하면서 그림 이제 뭔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좀 그려놨나 보지 그러면서 그 아 아 이거 이 그림 그림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다 낙서일 수도 있고 그게 낙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gm 이니까 뭐 저기 뭐야 자동차 자동차 스케치 같은 거일 수도 있겠네 어 그거 보면서 아 이때 그 영업부 2부에 있던 김과장이 어 세 이런 거가 좋은 이런 거가 어떤 이런 새로운 그 개념의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어 그 다음에 뭐 아 중국 시장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자는 이야기를 영업부 제 3부에 있었던 뭐 김 차장이 그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게 막 생각이 난다 라는 얘기야 자 once you have added physically to a map 자 너가 물리적으로 이 지도에 더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가 동사가 되구요 자 once 일단 뭐 뭐 하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목적어가 건너뛰어서 여기가 목적어야 그림을 혹은 심지어 그냥 빈 종이라도 거기다가 끼워 넣었다면 자 you have greater mental and physical connection with it 너는 가지게 된다 더 큰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 연결을 그것과 음 여기서 물리적 연결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적이라는 이야기는 리콜을 이야기하는 거야 회상이 더 잘 된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 this 인턴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너가 5형식 준사역이지 기억하게 도와준다 just as when you write a shopping list 그래서 너가 쇼핑 리스트를 적었을 때처럼 어 그러나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forget to 부정서에서 뭐뭐 해야 할 것을 있다죠 자 너와 함께 그것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help you to recall what you need 네가 필요로 한 것을 너가 회상하게 도와줄 것이다 여기는 뭐야 뭐 드로잉을 했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지 근데 쇼핑 리스트니까 드로잉이 아니라 뭐 쓰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muscle memory of scratching things on a pad 패드에다가 여기서 패드는 메모장을 얘기하는 거야 메모장에 어떤 것을 스크래치 했다는 것에 근육의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적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그러니까 적었다라는 그 행동이 기억나게 해준다 근데 조금 내용이 좀 산만하게 이렇게 굉장히 흘러오는데 이 앞쪽에 뭐 지도 나오고 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맨 첫 번째 줄이에요 드로잉 이라고 하는게 그림이야 근데 이 그림이 꼭 여기에서 진짜 그림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드로잉 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무언가를 그리거나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이 핵심은 여기까지라고 하면 돼 이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여기 뭐 다른 감각을 활용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엔 눈으로 보니까 시각이었어 근데 손으로 만지지 그러니까 촉각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너가 무언가를 암기하게끔 도와준다 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와 관련된 지문이야 그러니까 너가 무언가를 더 잘 기억하고 싶어 그러면 쓰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너가 이제 공부한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포스트잇에 정리해가지고 딱 그 책에다가 붙여놨어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되거든 그런 얘기야 결국은 자 여기까지